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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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운동으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날리고 몸짱이 된 48세 전영훈이라고 합니다. 총 콜레스테롤이 233이었는데 올해에는 143으로, 143으로 확 낮아졌습니다. 가능하시면 빠르게. 지금 콜레스테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. 너무 신기하다. 조용태 트레이너 천재시네요. 이런 운동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.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오히려 높여주는 아보카도를 활용한 바카모리 유부초밥. 맛있다. 그럼요. 맛있다. 내가 이거 매일 먹을 수도 있어. 너무 맛있어.